안녕하세요 현희입니다. 스톤 브랜드 입문자 빌드용 16티어 맵 영상 올려드릴게요. 16티어 맵들은 보스 이딜이 한방 한방 너무 강하기 때문에 패턴을 잘 숙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냥하는 장면은 2배속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보스 전대는 패턴을 보시라고 보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보스 패턴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OB나 키우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카드 누르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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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